제후의 서재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에요 성취되는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콜롬부스는 신대륙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망망대해로 배를 몰고 나갔고요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랜드를 세울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계속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문제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들지 않을 때 자꾸만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은 소원을 빈 다음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의 한 장면을 가져와 생각해봅시다 시크릿에서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했죠 Ask,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을 우주에 요청하라 Believe, 믿음 요청한 것은 무조건 온다 Receive, 수용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시크릿에서는 이 상태를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끼면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죠 시크릿에서 가르친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실제로는 영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되느냐? 원인은 다름 아닌 의심이에요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거죠 이게 진짜 될까? 안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심이 들면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억누를 정도로 더 간절하게 믿으려 하죠 손으로 만지거나 맛을 보는 것처럼 오감을 다 동원해서 더 생생하게 상상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면 99명은 똑같을 겁니다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에 도달합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별 사기 같은 소리를 멍청하게 따라했네 이런 경험 흔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는 빠진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원을 빈 다음에요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질까? 의심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우리의 상상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짝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생겼다고 해봅시다 저 사람과 인연이 닿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빈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소원을 빈 사람도 모르고 짝사랑의 상대방도 모를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니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리 생생하게 상상하려고 해도 의심이 올라오는 거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식의 멋진 말로 사실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진실을 억지로 가리려 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의심을 없애버리는 것 안될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받은 줄로 아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의심은 왜 생길까요? 될지 안될지 솔직히 모르는데 꼭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집착하는 데서 바로 의심이 옵니다 진실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 상태인데 억지로 되어야 한다고 플러스 10만큼의 마음을 내니까 그 반작용으로 무의식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10만큼의 의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없애는 길은 사실 간단해요 꼭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죠 플러스 10을 내지 않는 겁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의 상태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길이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것을 진실 그대로 투명하게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의도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세요 두드리세요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두 번째 그것이 될지 안될지 솔직히 알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게 진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짝사랑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짝사랑의 대상과 사랑이 맺어져서 결혼의 꼴이 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진정으로 좋은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눈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다음 소개팅에 나올 예정인지 누가 알겠어요? 평생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호언 장담이 새빨간 거질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진실을 투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는 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바로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서렌더 항복하기죠 비틀즈의 노래 제목 Let it b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개세마니 동산에서 하신 기도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의도는 분명히 하되 그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저 알아서 해주십시오 되어도 좋고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따르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마음을 낼 때 우리 안에서는 의심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괴종식의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왼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죠 억지로 플러스의 마음을 내지 않으니까 반작용인 마이너스의 마음도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집착과 의심이 모두 사라진 상태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이 가장 적절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꼭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말과 행동에 온 우주가 반응합니다 짝사랑의 상대는 부담 없이 마음을 열게 될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이 기도하고 구한 다음 받은 줄로 믿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한 법륜스님의 글 한 편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요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 영성과 세속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의 힘을 빌리고 사람 힘으로 안 되면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 해야 되죠 전지전능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 말입니다 매우 답답할 때는 신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은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런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도 좋아해요 이럴 때 두 사람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이런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연구해서 다시 하면 됩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면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괴로워하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집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니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일을 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일이 다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를 합니까? 서울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죠 다 잘 살아갑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 때 내가 남편 사업을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용기를 줄 건지 생각하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아이를 어떻게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 수행정진하라는 겁니다 정진을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남편과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큰 사람이 됩니다 수행정진하지 않고는 그렇게 여유 만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네, 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오늘은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법에 대해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쓰도록 하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제후의 서재 드림